네 안녕하십니까 조달정 일 똑바로 하네 내 세금 아깝다 아 힘들어 슬퍼 이제 덜을 못하겠어 벌써 포기하려고? 그럴 순 없지 우리 여기서 마음의 균형을 찾아보자 자 큰소리로 나 따라서 웃어봐 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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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더 크게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자 이제 신호업을 해볼거야 날 따라해봐 크게 들이쉬고 들이쉬고 크게 들이쉬고 들이쉬고 어때 이제 좀 괜찮아? 어 훨씬 좋아졌어 진짜로? 어 진짜 좋아졌어 어 괜찮아졌어? 어 좋아질 것 같아 자 선물이야 하하하 나한테 주는거야? 물론이지 힘들때면 언제든 여기 과한거같은 저를 찾아와 내가 항상 여기 있을게 고마워 나 이제 힘내볼게 뭐여 꿈이야? 네 안녕하십니까 조달총 조달빈입니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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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